과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있던 100골 골이 이번 주말에 나왔을까요? 2015년 여름 독일 레버쿠즈를 떠나 잉글랜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현재까지 99골을 기록 중입니다. 한 골만 더 추가하면 토트넘 커리어 100골 금자탑을 싸울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0-2021 시즌 EPL 14라운드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코너킥 키커로 나서서 해리케인의 헤더슛을 만들어냈으나 이 공은 골 문위로 떴습니다. 오히려 전반 막반 오리에이 파우르로 폐헬트킥이 나왔고 제이미 바디가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초반에는 토트넘 수비수 알더베이로드의 자책골까지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기회가 왔습니다. 후반 26번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섀도하던 손흥민 앞으로 공이 흘러갔습니다. 손흥민은 넘어지면서 발리슛을 때렸습니다. 허나 이 공은 슈마이키 콜키퍼의 슈퍼세이브에 가로막혔습니다. 지난 득점에 실패한 손흥민은 다음 라운드 울버헴튼전에서 토트넘 100호 골에 도전합니다. 현재까지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250경기에 출전해 99골 54도음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다음 경기는 오는 28일 울버헴튼 원전경기입니다.